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 로템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장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2거래일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한 2, 3거래일 정도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 1A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다 저정을 보여주고 있고 매수의 기회를 주는 종목과 어느정도 테마가 소멸되고 빠지는 종목군들이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정도 조심성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와중에 현대 로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구요 여러분들께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음주 3일은 3거래일의 기적 추석특별반 3일의 3종목 정도 챙겨드릴까 합니다 이제 연휴기간에 가다보면 당연히 지치도 있으실거고 힘든 시점도 있으실건데 저희가 여러분들 용돈이라도 좀 챙겨드리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한 이벤트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현대 로템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현대 로템 좀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어느정도 수정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 로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뭔가 새롭게 이슈거리가 나와줬었던 이런 스타링크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5G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강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맞게 현대 로템 또한 마찬가지로 금일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현대 로템은 기간들의 매수 유입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만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좀 기계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마치 이제 치장은 좀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조정을 좀 준다? 그런 마인드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좀 명확하게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에 문제가 있고 개별적인 재료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시장에 빠지는데 어떻게 현대 로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종목분들이 버티겠습니까 지금은 좀 조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니까 우리도 좀 버티고 버텨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많은 가운데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로템의 유럽발 수주 이슈, 폴란너발 수주 이슈 등등 여러가지 키포인트는 전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키워드이고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또 연휴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휴가 끝나고 10월 11월부터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수주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거리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동발 수주 이슈 또한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브리핑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그 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수주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네움시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슈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좀 가시화가 될 때 드라마틱한 반전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요즘 너무 시장이 많이 어렵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설픈 종목 매매하지 말자 두 번째 조정이 나와준다고 섣부른 손절하지 말고 좋은 종목은 분야매수 해나가자 왜 어차피 반등 포인트 때 다 수익을 줄 거니까 좋은 기업을 선정하냐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매수 손절 매수 손절 물리는데 가만히 있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테마가 소멸하는 종목은 쳐내야 되지만 테마가 소멸하지 않는 기업분들은 홀딩하고 추가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빙제TV 삼거레일의 기적 추석특별반 3일 동안 3종목 정도 챙겨드릴까 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고 누르신 다음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현대루텐 모갔습니다까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제가 내일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